88년, 89년 별명이 빼쇼라고 했다고 빼쇼가 이태리 말로 생선이에요 무대에서 입은 쫙쫙 벌리는데 안 들리는데 대박 믿기지 않겠지 뭐 과트로 바리트니 대포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을 말하는 나는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노래는 이자라고 그러니까 이자로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본자가 은행이 5년, 10년 돼야지 이자가 없어 쌓일 거 아니야 그쵸? 이제 본자라서 이자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100,000원, 2,000원 밖에 없지 한 달 세는 그쯤인 거야 밀라로쿠클레 나갔는데 물론 2등 했어요, 나 저 곳에 가르라스 그란데 모치 상도 받고 근데 안 들리더라, 내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들리더라 근데도 1등 줬어 또 알려보라고 또 올리겠지